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샛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9월 8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맹탕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그러니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밝혀달라 뭐 이런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그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이나 방송을 보는 시청자 모두 정말 답답하다라는 이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모습을 보면서 이 김웅이라는 이 의원은 과연 정권교체라는 대의나 아니면 국민의힘이라는 이 자신의 당을 정말 생각하는 정치인인지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이 국면에서 나만 살아남을까를 궁리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법리를 따져가면서 뭔가 법적인 책임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그 빠져나갈 국리만 하는 듯이 보였는데 그래서인지 지난달 그 사퇴의 선언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던 윤희숙 의원과도 굉장히 저는 비교가 됐습니다. 당시 윤희숙 의원은 자신을 다 내려놨죠. 그래서 자신을 다 아주 까발렸습니다. 통장 사본 다 공개하고 부친 의혹과 관련해서도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 오픈할 테니까 들여다봐라. 그러나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겠다. 그동안 평생을 정치 공작을 일삼아 온 이 정치 몰입에 들이 하는 짓을 한번 봐라. 아무 근거도 없이 정말 이만한 사실을 엄청나게 왜곡해서 과장하고 결국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그래서 평생 조작된 이런 사실로 선동을 해온 저 집권 세력의 실체를 바라 이것을 굉장히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발하는 이런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김웅 의원은 정말 이런 큰 정치인다운 모습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소인배 같은 이런 모습을 참 보게 되어서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마디로 아무런 실체가 없는 사건입니다. 잠시 후에 정리해 보겠지만 첫째, 윤석열 전 총장이 고발을 사주했다라는 증거나 정황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 고발장을 직접 작성하고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문서를 전달했다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지금 텔레그램 메시지 화면 캡처한 것만 나왔는데 그것만으로는 실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된 건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증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김웅 의원도 모르겠다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난다 전달했는지도 기억 안 난다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실체가 없는 사건인 것이죠. 이런 아무런 실체가 없는 사건을 가지고 지금 여당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부풀렸죠.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권을 사유화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을 아주 이만큼 확대하고 부풀리는 정치 공작의 도같은 집단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여당의 공세에 대처하는 이 국민의 힘이 문제라는 것이죠. 아니 정치 공작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집권 세력을 이렇게나 모를 수 있는가 아니 그들은 하나를 인정해주면 열 가지, 스무 가지를 만들어내는 집단이죠. 아니 아무런 실체가 없는 사건에 있어서 대체 뭘 인정을 하고 뭘 검토해 본다라는 겁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정치 공작이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야죠.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자회견에 그야말로 수세에 몰리는 이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뭐 한마디로 내용이 없었지만 그래도 좀 정리를 해보면 뭐 이렇습니다. 우선 지금 뉴스버스가 보도한 그 관련 고발장은 김웅 의원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발장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이것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버스의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뭐 자료를 받아서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 자체가 조작되거나 명의를 차용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웅 의원은 제보자에 의한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드러나기만 하면 이 사건이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 문제는 제보자가 누구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공익신고자가 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지난주에 이 제보자가 대검찰청 감찰부에 공익신고를 접수했다라고 합니다. 대검은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이 충족됐다라고 하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게 이런 결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보통은 공익신고자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통상 60일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즉각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뭔가 여권의 어떤 입김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들이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익신고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한마디로 실체가 없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핵심 내용은 이것이죠. 윤석열 전 총장이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을 비롯한 총 11명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의뢰를 했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 명예훼손의 어떤 피해자로는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 또 한동훈 전 검사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캠프 측의 해명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아니 야당에 부탁을 하려면 평소 훨씬 친분이 있는 검찰 출신 야당 의원들이 훨씬 많은데 왜 평소 친분도 없는 김웅 의원에게 이것을 부탁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를 거쳐서 김웅 의원에게 전달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아니 손준성 검사가 자꾸 측근이라고 하지만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임명한 사람이죠. 아니 추미애 전 장관, 검찰 거의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대검에 있었던 윤석열 라인 다 쫓아내고 다 자기 사람으로 채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준성 검사가 대검의, 직책상으로 어떤 검찰총장을 보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로 보면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임명한 사람에게 윤석열 총장이 이 사람을 믿고 맡긴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일단은 증거가 없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이 문건을 작성했느냐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도 이것은 검사가 작성한 고발장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혐의가 다른데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 사건이 다른 내용을 한 고발장에 이렇게 쓰지 않는다. 검사가 작성한 고발장이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증거 없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 고발장과 관련 첨부 자료를 과연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느냐? 자 이것도 증거가 없습니다. 지금 뉴스버스 측에서는 전달했다라는 증거로 텔레그램 메시지 화면을 캡처한 것을 증거다. 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화면 보시면 손준성 보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준성이 김웅에게 저 자료를 보낸 증거다. 라는 것인데 저 손준성 보냄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어떤 자료를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는데 이름을 보내는 사람 이름을 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셋별이 아니라 다른 김아무개라는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캡처 화면에 저런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저게 실제로 손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자료다. 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부인하고 있고 보냈다라고 하는 증거도 지금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자료는 고발장에 첨부된 판결문 자료라는 것인데 채널A 사건에 등장했던 제보자, 사기 전과자인 지모 씨 관련 판결문을 저렇게 다 캡처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손 검사가 보낸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김웅 의원도 자신은 저 받은 메시지를 다 삭제하고 없기 때문에 나는 증거도 없고 당시 기억도 없다. 그래서 내가 저 고발장을 받았는지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도 나는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그 고리가 지금 다 끊어지는 것이죠. 사주를 했는지 전달을 했는지 또 이것을 받은 김웅 의원이 당에 전달을 했는지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또 하나 덧붙이면 지금 제시된 고발장의 접수처가 대검 공공수사부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배용원 수사부장인데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그 수사라인을 전부 쫓아내고 대신 안친 사람입니다. 저 사람에게 이 사건을 접수하라.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이것이 고발로 야당에 의한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고리가 하나도 이어지지 않는 실체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저는 왜 이렇게 국민의힘 야당이 이렇게 끌려 다니는 것인지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 공작이다 라고 단호하게 나서지 못하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그동안 이 여권은 정말 아무런 실체도 없는 사건을 어마어마하게 부풀리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정말 실체가 확실한 사건 예를 들어서 김경수 입판 결과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정말 이런 확실한 사건을 가지고도 제대로 이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가 아니라 이 여론 조작 댓글 조작에 과연 문재인 대통령 개입하지 않았느냐 지시하지 않았느냐 당연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느냐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었는데도 그냥 질이 멸렬하게 지나가버리고 말았죠. 지금 이렇게 수세에 몰리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싸울 줄 모르는 야당이 있을 수가 있는가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